2월 2일 두산 로봇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두산 로봇틱스 좀 볼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슬 이 단기 입형선들을 수렴을 시키면서 정배열 형태로 급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주요 매물대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반등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맞고 올바르게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맞겠죠 지금 주주분들 생각하시는 게 두산 로봇틱스 이 추세 꺾인 거 아닌가요 세력 이탈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로 참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두산 로봇틱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이 두산 로봇틱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이 목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울러 제가 영상 끝부분에 이 소통방에서만 제공해드리는 히든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 횡보를 했던 구간 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입형선들의 정배열 형태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고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산 로봇틱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세력들의 이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차트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도적인 하락을 주면서 의도적인 반등 그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털린 물량을 재매집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 털어낸 뒤에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급등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통 물량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어요 이 매집된 물량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죠? 2월에 있는 이 MSCI 편입이 이미 확정이고 그리고 코스피 200도 정말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어때요? 들어올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의 패시브 자금은 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외인의 패시브 자금은 뭐다? 조 단위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금이 유입될 일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급등 랠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세력들이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하는 시기 이 밑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중요한 건 맞고 그냥 넘길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 4만원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제 소통방 들어오셔라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중요한 구간에 같이 한번 끌고 가보자고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어떻게 드렸나요? 자 신고가 찍던 날 제가 라운드 피겨 자리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우선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하자고 말씀드렸죠 지난 12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겨가고 있는 분들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제발 손실 보고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 두산 로보틱스의 확실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 로보틱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과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지난 12월 21일처럼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반등 위치 나왔을 때 지난 이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정고점 찍고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이 돼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이 고가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받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략과 자료로 대응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터질 계약이나 이슈도 많고 지금 패시브 자금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기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겨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생겼으면 좋은 부분에서 생겼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 섹터를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를 했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 두산 로보틱스의 류정훈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결국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저출산 문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 인구 공백을 로봇으로 대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어디까지 진출을 하죠? 이 미국 월마트까지 진출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지금 이 CES 2024 이 월마트 최고 경영자 맥밀런이 두산 로보틱스 부스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봤고 이 SK 에코플랜트 자회사인 테스 또한 두산 협동 로봇 도입을 고려하고 있죠 두산은 그래서 고객사 확대가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슈가 기사화가 된 상태에서 두산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고 계약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급등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 맥밀런이 기조 연설에 나서는 등 바쁜 일정에도 두산 협동 로봇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고 이미 두산의 협동 로봇은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안정성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생기는 이 세력들의 의도된 하락을 우리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차피 두산 로봇틱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면서 눌림목을 준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이 종목을 지금 팔아도 되는지 이 매독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 멀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 추가적으로 매수에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형성을 하면 그때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고 이 정확한 고점 형성 됐을 때 가격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두산 로봇틱스 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매독과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로봇틱스는 신규 상장주인 만큼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기관과 외인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면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하고 상세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두산 로봇틱스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좀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제가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려서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세요 자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두산 로봇틱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두산 로봇틱스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저는 결국에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되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두산 로봇틱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겁니다 이 두산 로봇틱스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 정말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0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을 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 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저랑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이 인수합병 호재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